Q. 첫 홈런을 치는 것? 네, 어제 첫 홈런을 치게 되었는데 프로에서 처음 나온 거라 더 뜻깊은 것 같고요. 좋았습니다, 기분이. 그리고 어제 타석 들어가기 전에 사실 라이블리랑 내기를 했는데 또 제가 거기서 바로 홈런 치는 바람에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벤치 분위기도 좋았고 형들이랑 선배님들이 더 좋아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시합 끝나고 축하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연락 많이 했고요. 부모님이랑은 오늘 전화했습니다. 그냥 자연을 맞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이게 너무 가나 하는 마음에 그냥 뛰고 있었죠. 근데 뛰는 도중에 넘어가는 걸 보고 이제 천천히 돌았습니다. 가방이 넣어놨대, 안 돼? 아직 못 봤어요. 찾아봐야 돼.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.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첫 홈런 치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봤을 때랑 또 제가 당했을 때랑 부득 힘이 다르더라고요. 좀 뻘쭘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됐어, 잘했어. 뜨거워주세요. 이렇게 보고 시간을 주고, probablemente 잘못될 때 안 importante, 나를 만나서 받을 때 안 될 뿐입니다. !! 좀 더 운을 더욱원합니다. 이제는 정말 돼서